2024년 6월 16일 일요일 오전 6시 10분입니다. 뉴스가 이번에도 별로 없죠. HMM 뭐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린세일링 서비스 스웨덴 쪽이랑 유럽연합이 중국 전기차 25% 관세를 한 다음에 하루 뒤에 중국에서 돼지고기, 유럽산 돼지고기 관세 때리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두 개를 하더라고요. 두 개를 덤핑 조사 이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스공사가 신고가를 다시 또 한번 찍었습니다. 누가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한탕 해 먹으려고 했는데 그냥 뺄 순 없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요거는 두 번 올라간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려오면은 아 다시는 여기 가격 안 올 수도 있으니까 말도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태안전선 요거 기술 유출 혐의 수사 받고 있다 그래서 여기 절반을 팔아버렸어요. 그 16,000원 초반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뉴스 바로 나오고는 안 팔리고 요런 게 이제 잘 뭐라고 해야 될까 세력이 썼다라거나 아니면 기자들이랑 뒤로 이렇게 주고받은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코인도 그렇거든요. 뉴스 나오고 나서 2, 3분, 4분, 5분 뒤에 빠지는데 보통 먼저 빠진 다음에 뉴스 나오는 거는 기자들이 아마 누군가한테 뒤로 뉴스 전달하고 나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 보고 바로 팔아가지고 다행히 뭐 나름 요 정도에서 절반 팔았고요. 여태 팔았으면 좋았겠지만 아무튼 팔았습니다. 이게 뭐 나쁘냐라고 보면은 혐의이기 때문에 아직 확실한 거는 나와봐야 알아요. 나와봐야 알았는데 혹시 모르니까 또 검사조사 또 가거나 이렇게 하면 또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일단 좀 팔아서 현금화를 했습니다. 다른 거 좀 살까 하다가 안 했는데 이건 종목 할 때 하면 될 것 같고요. 랭킹닷컴 푸드나무 요게 약간 위니푸드랑 기시감 요런 게 좀 오긴 한데 요런 게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나 쪽을 이제 화물 요쪽을 이제 인천이었던가 인천 쪽인가 거기서 가져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과점 이제 해결이 조금 더 가까워졌다. 그래서 조만간 칠 확률이 있습니다. 몇 달 안으로 그런 거 보시면 저것도 작업해볼 만하겠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STX부터 보겠습니다. 요걸로 돈을 챙기고 있다. 적지 않으나 실상은 적자죠. 중공업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STX 뺄 거예요. 여기에 돈이 계속 나가는 거라서 엔진도 사실 다른 쪽이긴 한데 당장은 안 바꾸더라도 나중에 좀 바꾸긴 할 텐데 너무 늦게 바꾸면 돈 더 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중공업이 매출이 커지면 그래서 아마 그 전에 좀 뺀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매출이 얼마 그런 건지 그 계약서를 봐야 되는데 일단 어쨌든 요걸로 수익은 챙기고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쵸. 실적 개선세 수익도 증가세 이래서 아마 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 유증 들어가고 나서 실적 그 뭐죠? 새로 공장을 지을 거거든요. 그거 하고 매출 늘 때쯤에 하나처럼 아마 바꿔버릴 겁니다. 왜냐면 돈 더 내야 되는데 그거 돈 내는 게 어... 손해잖아요. 그쵸. 근데 이름 바꾸는 것도 돈 내야 돼요. 현대로 바꾸는 것도 돈 내야 돼서 아마 그거 계산 관계가 따져봐야 될 텐데 어... 현대가 더 비쌀 것 같네요. 생각해보니 아무튼 뭐 잘 알아서 하겠죠. 어느 쪽이 더 싼지 네. 아무튼 그런 게 있었다. 그리고 컨소시엄에서 STX 그린로지스라고 보시면 돼요. 어... 여기 해운사를 96%인가 인수해가지고 뭐 글로벌 해운사가 도약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렇습니다. 해운쪽은 뭐 여기는 그 해운쪽 쪽이 있을 때마다 한 번씩 튀는 것 같고 STX는 계속 8,000원 정도 계속 반복 드리듯이 어...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렇게 하면은 어... 계속 되고 있죠. 매도가 이렇게 한 번 크게 나왔기 때문에 더 누르고 싶어 한다는 거를 어... 차트로만 봤을 때는 어...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당장은 올라갈 때가 아니다. 그리고 이러고 있다가 악재 한 번 떠가지고 전체적으로 증시 빠지면은 크게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염두해 두시면 되겠다. 일단 당장은 7,000원대 매수, 8,000원대 매도 이거 계속 반복 중이죠. 음... 저도 알고는 있는데 그냥 냅두고 있어요. 이거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냅두고 있습니다. 어쨌든 언젠가는 넘어가겠죠. 사모펀드 가서 팔고 STX중공업은 뭐 특별한 거는 없었고요. 어... 요런 게 있었고 발동... 요거는 이제 금요일날 이게 튀길래 시작하자마자 웨인 프로그램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10만 주... 10만 이상 그래서 어... 뭔가 있다 싶어서 뭐 결과 나오려나 했는데 그 하나 엔진 쪽도 어... 급등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어... 그냥 같이 오른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이유는 잘 모르겠고 오르면서 같이 그냥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서 발주 취소를 했죠. 요런 게 조금 악재가 돼버렸는데 뭐 그런 거 빼고는 그리고 금요일날 신고가를 찍어줬어요. 어... 이거는 예상을 못했는데 여기 아랫고리 윗고리 해서 요정도까지 내려갔다 올라가려나 했는데 뭐 한 번에 올라갔습니다. 제가 뭐 예상할 수 있는 뭐 그런 거는 벗어난 거 같아서 어쨌든 뭐 다행이라고 하면은 어... 거래량 좀 튀어주고 올라갔다는 거 은봉까지 안 내려갔다는 거 뭐 그거는 좀 다행인 거 같아요. 그나마 하나 엔진이 어... 플러스 좀 높은 곳에서 정지가 돼가지고 정지가 아니라 끝나가지고 이렇게 된 거 같은데 하나 엔진이 밀리면 다시 또 빠질 겁니다. 표면상 한 달 반인데 뭐 더 걸릴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기다리시면 됩니다. 뭐라고 할 게 없어요. 요때 좀 파신 분들은 뭐 아래에서 알아서 또 잘 매집하시면 됩니다.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고 어디까지 오를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HMM 여기는 한 18,000원 정도 한 요정도 여기 정도죠. 15,000원 정도 요정도 아래에서만 사시면 될 거 같고 위에는 뭐 그냥 홀딩 하면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요 유닛은 800 정도 또 찍어주고 내려가고 요렇게 하고 있는데 유증하려면 또 올리긴 할 텐데 유증 언제인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자세히 안 받아가지고 엘에스 일렉트리닉 뭐 이런 거는 문제 뭐 이상 그 신경 쓸 건 아니고 유증 전에 유증가 를 아 근데 이번에 성공할지는 모르겠네요. 할려면 어디서 돈 끌어와야 될 텐데 이게 돈이 되려나 싶기도 하고 아 아무튼 이번엔 안 될 거 같아요. 어 저도 안 할 거 같고 이제 유증가 거의 가까이 왔기 때문에 약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좀 털고 그냥 어 유증 그걸 가져갈지 아니면 유증 이제 하기 전에 한번 펌핑할 때 요 정도의 매도를 유증한 거는 좀 정리할지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 살아만 나면 뭐 걱정 없는데 유증이 어쨌든 그거 있잖아요. 그 주관사에서 다 떠나야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돈이 들어가긴 들어가요. 어 근데 이제 신주가 나오면 빠질 거라는 거기 때문에 사라는 난다고 보면 될 거 같아요. 어 돈은 어차피 들어간다 라고 보면 될 거 같고 정지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고정도 대한전선 여기 아까 ETC에 설명했는데 LS쪽 그 해저터미널 전선 기술인가요? 그걸 유출한 혐의 그 여쪽 말고 그 LS드럭이랑 같이 했던 쪽 에서 아마 좀 빼간 걸로 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걸 빼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튼 제가 이런 거 좀 별로 안 좋아해서 뭐 유출 횡령 뭐 이런 거 안 좋아해서 어쨌든 절반을 팔았고요. 그러니까 유증한 거는 제가 털어놨다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지금도 플러스긴 한데 볼 게 없어요 당분간은 당분간은 내려가도 되고 올라가도 되고 내리는 쪽에 훨씬 더 배팅을 더 많이 할 거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SM라이프 디자인 1700원 아래는 그냥 매수하시면 되고요. 튈 때 정리하시면 됩니다. 펄어비스는 왜 올라간지 모르겠지만 중국판호 이제 개방됐기 때문에 현금이 이제 더 어 들어올 거라서 그런 기대감으로 보면 뭐 나쁘진 않을 거 같다 라고는 봐요. 그러니까 그동안 좀 많이 내렸기 때문에 하지만 요 가격보다는 조금 내려왔을 때 좀 전체적으로 게임뷰들 내릴 때 보는 게 낫지 않나 어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GS리테일 여기는 그렇게 많이 내리지도 않을 거 같지만 이게 인적분할이 연말까지 거든요. 거의 좀 길어요. 그래서 어 배당 꾸준히 봐주시고 인적분할 할 때 잘 정례 뭐 어느 정도 좀 올라가면 그 정리를 하셔도 되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이스트 여기는 왜 올라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다음 6000원 아래는 그냥 매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빠지면 매수하고 올라가면 뭐 파시던지 냅두시던지 더 올라갈 거니까 한번은 어찌됐건 그리고 윙이푸드 어 예상만큼은 안 빠졌어요. 요 정도까지도 밀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1400 이게 그 월요일날 제가 매수를 걸어놨는데 이게 어디까지 늘었더라 요 정도 제가 걸어놨던 거 같아요. 요 정도에 제가 매수 그 나머지 자금 다 걸었거든요. 변동성 심할 거 같아서 근데 매수는 안 됐고 어 1700원 때 제가 많이 사놔 가지고 이제 1800원에 정리하고 1700원 다시 사고 1800원 다시 정리하고 다시 사고 다음 여기서 이제 다시 정리하고 더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그 1700원에 때 산 거 다 산 그 1800원에 때 산 거 있기 때문에 요거는 또 1900원에 일부 매도가 됐습니다. 제가 예약 매도를 해놨는데 그거를 어 기간 하루 밖에 안 해놔 가지고 1980원에는 이제 매도가 안 됐고요. 좀 뒤늦게 제가 어 1990 정도에 조금 일부 어 제가 원했던 만큼은 아닌데 제가 팔긴 팔았습니다. 그래서 현금화를 좀 해놨어요. 어 거래량이 좀 터지고 올라간 거는 좀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푸드나무 쪽 이슈 중국 이슈 잠깐 나왔어 가지고 잘만 하면 어 푸드나무랑 합작 요거 같이 터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버티고 있습니다. 현금 이거는 이제 서브계좌 메인계좌 다 많이 사놔 가지고 계속 단타만 칠 거예요. 그래서 2000원 근자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 요거까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많이 올라가면 2300원 400원 요거까지 요거까지 왔다 갔다 할 확률이 높으니까 단타 구간별로 잘 정하셔가지고 사고 팔고 이렇게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달 아직도 남았으니까 짧게 보면 한 달 조금 넘게인데 두 달 보셔야 될 거예요. 또 뭐 딜레이 뭐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너무 기대는 안 하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긴 할 건데 언제가 되느냐 봤을 때는 또 딜레이 돼서 8월까지도 어 봐야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 네 그때는 실내는 이렇기 때문에 어 계속 사기보다는 단타로 다 팔지 마시고 부분 분할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 정도면 그래도 매수해도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고려 신용 정보도 이제 만원 아래 거의 내려갔죠. 이 정도면 그래도 조금 매수해 봐도 되지 않나 보고 있는데요. 연체율도 좀 올라가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데 어쨌든 이슈는 안 되고 있네요. 아직까지는 그 다음에 네오이즈 여기도 별게 별로 없죠. 네 굳이 사라고는 못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냅두고 있습니다. 구경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엘패션 여기 사진작가 찍어주고 있죠. 완전히 그 뭐죠 마른 걸레를 여기서 살짝 물 좀 적신 다음에 더 짜버렸죠. 나가라는 거죠. 사람들한테 7월달 8월달 이 정도까지 해서 어 제가 봤을 때 뭐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그 때 한번 튈 텐데 그 때 한 매도할 기회가 나올 겁니다. 한 번에 들어올릴지 아니면 들어올렸다가 또 털고 갈지 요거는 몰라요. 뉴스 나올 때 어쨌든 튀어오르면 일부는 정리하셔야 됩니다. 한 번엔 안 갈 것 같아요. 춤에 꾸준히 잘 하시면 되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습니다. 셀룸에도 한번 트는데 여기는 제 작전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 여기 4개는 4개 중 하나는 좀 여긴 좀 올라 버려서 뭐 볼 게 없을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NFT나 가상화폐 쪽 한번 트와야 같이 갈 것 같고요. 나무기술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가스공사는 이제 거의 아까도 말했듯이 요정도 올라왔는데 어 더 올라갈지 모르겠으나 지금 세력들 물린 게 있어서 걔네들 털나고 더 올리는 것 같거든요. 요거는 당하지 않으셨으면 이거 한번 물리면 제가 봤을 때 오래 갈 것 같기도 하거든요. 가스감은 나중에 뭐 전쟁이라던가 뭐 이런 거 나올 수도 있으니까 뭐 그거는 뭐 봐야겠지만 음 아무튼 뭐 그렇고요. 화천이 금요일날 갑자기 좀 빠졌어요. 빠진 모르겠는데 아 여기도 삼천 아래 내려가면 좀 노려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실적이 안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조국 테마가 살아있기 때문에 더 못 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어 테마는 살아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시안항공도 이제 화물 쪽 넘어갔기 때문에 조만간 한 1, 2년 안으로는 네 조만간이라고 하긴 그렇고 어 합병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쪽은 네 계속 좋죠. 화장품 뭐 식품 쪽 뭐 이런 쪽 계속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풀몬도 계속 좋고 삼성전자가 뭐 반도체 쪽 잠깐 뭐 이슈 있어서 골랐고요. 방탄소년단 진씨가 그 나왔습니다. 이제 제대했고 그 다음에 신규로 신인 걸그룹도 나올 예정입니다. 여기는 뭐 빠질 때마다 그냥 사시면 된다고 했고요. 엔시소프트가 요즘에 그게 있어요. 그 내부적으로 좀 시끄럽습니다. 그런 게 있어서 빠지는 건데 빠질 때 오히려 기회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고정 매출은 나오기 때문에 좀 떨어지더라도 그래서 신작 하나만 터지면 되거든요. 아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는 터지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네요. 네 시간 지나면 언젠간 한 마나 터질 겁니다. 하여튼 돈은 있으니까 합병 M&A 뭐 이런 것도 이게 나오고 있어서 왜냐면 돈은 있어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많이 빠지면 기회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